안녕하십니까 오프레이터 포딩 입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아마 다들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tv 뭐 영화 드라마 이런거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요 그 오전에 비가 갑자기 폭우처럼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토사가 유실이 됐나봐요 현장이 긴급하게 한번 이동해 볼 거에요 토사를 한번 치워야 되는데 장비로 치워야 된다고 해서 거리가 좀 멀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야죠 그래도 불렀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위에 물길 돌릴 수 없는거에요 이쪽에서 물길을 못 돌리는거에요 물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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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일단 올려 놓고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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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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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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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ggingemption. 안녕. ma shining. 안녕. 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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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